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에 발맞춰 국방부가 오는 8일부터 군장병 휴가를 정상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2일 이후 군내 신규 확진자가 없고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간 중단됐던 휴가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장병들의 외박과 면회는 오는 8일 휴가 시행 이후 감염 추이를 살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제한됐던 간부들의 출타도 허용됩니다. 군장병들의 외박과 면회는 오는 8일 휴가 시행될 예정입니다.